공연 연출 형은 막 그런 거 있어요? 제2의 직업을 한다면? 그래서 나는 공연 연출 어울린데 형? 되게 요즘 연습생 할 때는 그냥 맹목적이잖아 그냥 데뷔 자체가 하고 싶은 거잖아 그 데뷔라는 걸 하고 나니까 꿈이 사라진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내 다음 스텝은 뭐고? 진짜 저는 정말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슈퍼주니어 앞에 붙는 이 수식어가 굉장히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실 저는 사실 안 미친 자예요 잘 보지 마세요 저를 관찰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정말 전상이에요 잘생겼어요? 너무 반가운데? 별로 안 반가운 거 같은데요? 너무 반가운데? 나 방금 눈물 날 뻔한 거 안 봤는데? 형 안 본 사회에 더 잘생겼어요? 그래? 컴백을 해서 그런가? 칭찬에 약한데? 진짜로 하얀 이야기 모두 골라주세요 제한시간에 2분입니다 시작! 8명이에요? 제가 가고 있어요 제가 가고 있어요 너무..잠깐만 이름이라도 써주시지 미키미키가 최유정, 김도현 그 아이오아이 출신이 있는... 이게 아니에요? 있어요? 최유정, 김도현 그 아이오아이 출신이 있는 잠시만요 어디있어? 어디있지? 어디있어? 어디있어? 이렇게 옆모습을 하면 어떻게 해? 이걸 어떻게 알아요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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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어디있어요? 어디있어요? 이름 알잖아요 어디있는지 말 알려줘요 김도현 못 찾겠어? 여기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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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이구나 대충 저 사진 컨셉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그 팀이겠구나 왠지 그럴 것 같아 나 천재인 것 같아 저 사진이랑 색감 비슷한 거 찾으면 하나 3 2 1 땡 나갈게요 잠깐 세명만 죄송합니다 미키미키 죄송합니다 미키미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모르는게 아니라 사진에 아 이게 아 좋아 아 어적인살이 너무 없어 아 근데 잠시만 자 빨리 때려 리듬을 잘 리듬을 언제 때릴건지 얘기만 해줘 갑자기 때리지마 갑자기 때리지마 갑자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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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좋아 너무 신나 이게 너무 신나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언제 오지옷 언제 오지옷 아아악 아아악 신동이 이거 진짜 세게 때려 아유 형 자 봐봐 띠를 짜기에는 되게 뭔가 소스도 많고 한데 하아 아니 노래 들을 때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되게 어렵네요 아아악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야 아 우리 제작진 저러한테 주지도 않으시고 이 사진은 초코우유를 아아 이만큼을 그래서 그렇구나 어 아니 나는 형이 초코우유를 진짜로 좋아하는 줄 알았어 딸기우유 좋아해 어 그냥 초코우유도 좋아하고 형 아기 입맛이구나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해 아 초코우유 너무 맛있어 아 나 지금 먹고 싶어 약간 당 떨어지는 거 같아 난 요새는 그래서 마실 때도 있어 당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초코우유만 이렇게 몸에서 초코가 나오겠는데 이 정도 먹으면 제가 다 먹나요 이거? 네 같이 드시죠 이거 드세요 하나씩 저 이거 혼자 절대 다 못먹어요 드세요 네 네 와 저기서 저 한 세 개만 주시지 와 너무하십니다 음 힘내겠다는 의지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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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안무 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진짜 안 짜 오늘